음악 음악 너무 좋게 얘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정말 긴장이 안되고 부담이 안될 수는 없지만 사실 또 제가 이병훈 감독님과 최양규 작가님의 작품이고 또 사극을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사극에는 이러한 작품을 내가 언제 찍어볼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과 꼭 작품을 하면은 저에게 도움이 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하지만 감독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옥녀만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옥녀만의 뭔가 좀 밝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액션에서 좀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조 선배님 정말 너무 좋으세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정말 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즐겁게 촬영 잘하고 있고요 요리할께요